교과서에서만 보던 독립운동가의 삶을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경기도는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를 둘러보는 역사원정대를 운영 중인데요. 중국으로 떠난 역사원정대를 따라가 봤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1932년, 매헌 윤봉길 의사가 물병폭탄을 투적했던 중국 상해의 홍커우 공원입니다. 이곳에 있는 기념관은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설명과 함께 윤 의사가 사용했던 물병폭탄과 시계, 도장 등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거사 3일 전 윤 의사가 태극기 앞에서 권총과 수류탄을 들고 찍은 사진에서 쉽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교과서 속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울컥하면서도 기쁘고 설렙니다. 이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피난처였던 가흥을 방문해 김구 선생의 삶을 둘러봤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은 가족과 함께 일제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을 떠들며 힘든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민 중학생 역사원정대입니다. 이번 역사원정대에 참여하는 도내 중학생은 천여 명, 33개 팀으로 나눠 3박 4일간 중국 상해, 항주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터크, 우스리스크 등 항일독립운동 거점지들을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잘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다른 애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역사책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경기주의TV 최창순입니다.